오늘 경기 김혜능의 서비스 짧은 서비스 재빠름대춤 바나나풀립 백핸드 포핸드전환 김혜능 받아주는 이상훈 선수 이공은 받지 못한 이공은 짧은 서비스 뿌리칩니다 3고 포핸드전환 이 5매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3고 떠나갔음 한점 한점이 더 귀중하게 느껴집니다 이상훈 지금도 백핸드전환 막내의 수훈이 또 한 번 이어집니다 서비스 포핸드 포핸드 감사합니다 두툭 총 어렵지 않습니다 김혜는 10대 6 물론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서비스 딸게 3대0 승리했다는 것도 참 놀라운 기록이고요 맞습니다 승리를 한다고 하면 승점 34점이 됩니다 재빠르게 대응 김혜는 3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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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냅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신뢰감을 보냈던 김태준 고치였습니다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4대7 다가섭니다 7대6 이상호 선수인데요 기습 서비스 받아냅니다 강타 3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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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핸드 전환 김혜는 3골 3골 포암탑스핀 강타 돌려 세울 수 있을지 3골 정보석무 선택 짧게 갑니다 3구 자세 부드럽게 보앤 탑스핀 바깥쪽 선택 보앤 사이드 쪽으로 갑니다 강타 사이드레인을 고쳐 강타 사이드레인을 고쳐